이제 서로의 비밀 친구인 서로! 이렇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만 남았네? 어 가까이 있는 리아 언니부터 읽자 그래 글씨가 너무 예쁘다, 유나야 진짜? 줄도 딱 맞췄었네 눈이 안 좋아, 이제 리아 눈웃음이 참 예쁜 우리 리아 리아의 눈웃음이라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미소짓게 만들 거야 언니가 같이 써주는 것 같아, 이렇게 받으니까 메추리알 같은 두상을 가진 메추리아 있지? 도전적인 유니크한 헤어스타일도 척척 소화해내더라, 웃음 선글라스가 참 잘 어울리는 우리 리아 아주 힙해 손가락도 어쩜 그리 이쁘니 섬서 목수 말투가 넌데 그냥 지태 여신 리아 원래 지태 미인이 진정한 미인이란다 약간 시처럼 썼네 란달 미인이야 뒤에서 묵묵히 때론 엄마처럼 멤버들을 챙겨주곤 해 카트도 끌고 영어로 주문도 척척해주고 멤버들을 늘 살피느라 피곤하기도 하지 고마워 항상 하트 늘 세심한 배려와 눈웃음으로 어떤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우리 평화주의자 나와 닮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정말 많지만 나는 리아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곁에서 늘 응원할게 힘내 비밀 친구 오 잘 썼네 네가 왜 울라고 그래 라라라라라라라 리아 언니 영상 영상을 봐볼까? 좋아요 많아 영상 길어 너 나 안 해봐 너 아까 나한테 걸렸잖아 쟤도 쟤도 지금 한 명씩 다 찍는 중 쟤도 거짓말을 못해 허술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많이 찍었네 나를 나 이때 하 하 하 귀여워 하 하 하 하 操 1400 하 하 하 아 재밌다 그래도 되게 틈틈이 많이 찍었다 윤아 내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다 와 하 하 하 뒤에 나와 그린가 봐. 릴드갱. 디얼 유나. 유나야,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알아? 유나는 웃을 때 동그란 큰 두 눈이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웃어. 그리고 큰 입은 양옆으로 찢어지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복스럽게 광대가 올라가는데 그런 유나를 바라보는 내 얼굴도 어느 순간 똑같이 광대를 올리고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음을 알아차렴. 또 우리 유나는 다른 언니들 사진도 잘 찍어줘. 항상 자기가 예쁘게 찍어주겠다며 우리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뿌듯해하는 이쁜이야. 가녀린 팔목으로 킹크랩도 열심히 손질한다. 그리고 또 모두가 아는 디저트 러보야. 특히 초코를 좋아해. 그런 유나 덕분에 우리도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 맞아. 진짜 맞아. 사실 유나의 크고 작은 하나하나를 모두 말하자면 너무 많아. 이런 유나를 알 수 있어서 행복하고 언니들의 막내로 이즈에 있어줘서 고마워. 유나 사랑해. 너의 비밀친구 지수 언니.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놀라워. 난 어떡해. verses 3,000원 경연 영상 봐볼까요? 맞다 영상 코디 강렬 사이즈 그리고 하면 또 수 가는 데까지 여유가 그래서 우리끼리... 나 이걸 몰랐어? 응, 나 몰랐어 와, 이걸 몰랐네 내가? 거기가 제일 재밌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저 일부러 안 찍는 척하는 거 봐 그래서 언니가 더 웃긴 게 이러다가 걸렸어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줘봐, 이랬어 그랬더니 막, 왜? 근데 예지가 뭐라고 했냐면 알겠다 진짜 거짓말 못하는데 어떡하니? 뭐 했어, 뭐 했어? 알려줘, 알려줘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아주 부자연스럽게 별걸 다한다 뭘 쉬쉬야, 다 봤는데 너가 한번 잘 찾아봐, 내가 볼 땐 티 달라 나 아니면, 나 아니면 얘네 둘 중 한 명이네 둘 중 한 명이네 진짜 언니는 어떡하지? 둘 중 언니는 촉은 정말,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웃기봐 근데 솔직히 이거 처음에 할 때 되게 뭘 써야 돼야 되지 싶은 거야 왜냐면은 우리 서로 다 아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냥 진짜 조그만한 거 발견하고 영상 찍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되게 뿌듯하고 저장하는데 뿌듯하고 하나씩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 좋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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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